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부존 자원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려진 한국이? 2. 백년 자원. 한국이 어떻게 찾았나? 3. 완도 앞바다에 쫙 깔린 22세기 금광.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최근 연구조사 결과로 대한민국의 엄청난 수준의 새로운 자원이 발견되었음이 알려졌습니다. 이 자원은 이제까지 대한민국에서는 없던 것으로 알려져 왔던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압도적인 수준으로 이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자원은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탐내는 하얀 황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소식은 중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특히 중국은 자원 독점 체제를 구축하고 한국을 괴롭히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국이 이런 규모의 자원 발견으로 인해 중국의 자원 독점 플랜에 큰 차질을 주었다고 합니다. 중국은 대한민국이 보유한 이 자원으로 인해 자신의 자원 독점 계획이 크게 위협받을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 발견은 대한민국에 큰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한민국은 이 자원을 적절하게 개발하고 활용함으로써 경제적인 발전과 국가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은 이 자원을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해 국제적인 협력과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자원 발견은 국제 자원 시장에서의 대한민국의 입지를 높이고 경제적인 발전과 국가 발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체 어떤 자원이며 하얀 황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원전쟁 세계 각국이 미래 자원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부존 자원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려진 한국이 경쟁에서 멀어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며 미래 전망을 어둡게 만들었죠. 하지만 최근 강원도에서 놀라운 물건이 발견되면서 이 전망은 빗나가게 되었습니다. 하얀 황금이라고 불리는 귀한 금속의 존재가 확인되면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킨 것이죠. 2011년 강원도 인근을 중심으로 한국지질연구원은 광맥 탐사에 나섰습니다. 한국에 잠들어 있는 히토류를 탐색하기 위한 작업이었죠. 이 과정에서 강원도 홍천의 어느 탐광지역에서 히토류의 존재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기술로는 히토류의 부존 여부만 확인할 수 있었고 어떤 자원이 그리고 얼마만큼의 양이 잠들어 있는지 알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었죠. 제대로 탐사를 하기 위해선 깊게 땅을 뚫어 시련은 물론이고 샘플로 사용할 광석을 캐야 하는 상황. 그러나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하는 기업들이나 정부기관은 없었습니다. 히토류 광맥에 포함된 히토류 함량을 나타내는 전이토사나물, 티아리오 수준이 0.8%를 기록했죠. 자원의 경제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보통 1.0%가 개발 착수에 들어가는 기준입니다. 일반적인 히토류 광맥이 2%를 기록한 것에 비해 낮은 수치라 기대가 떨어졌던 것이 사실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낮은 확률을 믿고 한국지질연구원과 광물기업들은 제대로 부존 자원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에 들어갔죠. 이들의 노력은 성과를 보게 되었고 뜻하지 않은 대박으로 돌아왔습니다. 바로 하얀 황금이라고 불리는 엄청난 자원을 발견한 것이죠. 전세계 각국에서 비싼 돈을 주고서라도 구입하고자 하는 리툼이 강원도 지하에 잠들어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티아리오 기준 역시 기존 0.8% 수준이 아닌 3.75%를 기록하며 경의적인 수치를 기록했죠. 3 이상의 기준을 기록한 것은 국내 처음 있는 일로 내부에 잠들어 있는 리툼 양이 엄청난 것을 알 수 있는 확실한 지표였죠. 그동안 한국 내에서는 리툼을 구할 수 없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설사 있다고 해도 해외 리툼 광산을 통해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리툼에 대한 인식이었는데요. 이번 테스트를 통해 엄청난 수준의 리툼이 묻혀있는 것을 알게 되면서 리툼 대박을 노리는 기업들이 한국을 주목했죠. 특히 IT 기기를 주로 다루는 삼성전자는 이 소식에 누구보다도 기뻐했는데요. 리툼은 리툼 배터리로 가공되어 사용되는 자원으로 리툼 배터리는 전기차는 물론이고 각종 첨단 제품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심장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부품입니다. 이 부품을 누가 지배하는지가 미래산업의 승자를 판가름하죠. 삼성전자는 그동안 해외 리툼 업체 인수를 고민하던 와중 한국에서 리툼 대박을 맡게 되자 한국으로 방향을 틀었다고 하는데요. 단독 출자 기업을 만들어 강원도 일대 리툼 광산 개발에 전력을 다할 수 있다는 기사까지 나오며 본격적으로 리툼 경쟁에 뛰어들었죠. 현재 대략적으로 밝혀진 리툼 매장량은 3천만 톤에 가깝다고 하는데요. 이제까지 알려진 초대형 리툼 광산 중 하나인 칭하이 지역 리툼 광산의 매장량이 2,248만 톤이라는 것을 미루어 볼 때 한국에 묻힌 양이 상상 이상의 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리툼 개발에서 세계 최강자로 꼽히는 미국 앨범 R4 역시 현재 한국으로 인력을 보내 정확한 부존량을 계산 중이라고 하며 한국 지사를 내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에 가장 충격을 받은 곳이자 배아파한 곳은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한국이 보유한 리툼의 양은 중국의 계획을 망칠 수도 있을 만큼 엄청난 양이었기 때문이죠. 미래 천연자원 경쟁에서 리툼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안 중국은 일찍부터 리툼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작전을 세웠습니다. 이미 양질의 리툼 광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각국에 있는 리툼 광산을 전략적으로 사들인 것이죠. 압도적인 차이나머니를 바탕으로 개발도상국에 위치한 리툼 광산을 사들여 중국이 리툼 자원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게 규모로 찍어 누르는 전략을 세운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그 전략이 가능할 정도의 돈과 힘이 있는 국가죠. 아프리카, 남미, 심지어 태평양에 위치한 광산까지도 중국은 탐을 냈죠. 중국 경제 매체 차이시는 국영기업 중광자원의 자회사가 진바부에 위치한 리툼 광산을 인수하기로 결정지었다는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이미 리툼을 캐고 있는 비키타 광산 지분 74%를 사들인 것이죠. 한화로 2,159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불해서 선점한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국 최대 리툼 업체인 간평리툼 역시 아르헨티나 리툼 광산을 소유한 캐나다 밀레니얼 리툼을 인수하기로 결정. 막대한 돈을 들여 인수전에 뛰어들었으나 실패했죠. 캐나다 밀레니얼 리툼을 최종적으로 소유한 기업은 CATL. 알고 보면 중국 기업끼리 리툼 광산 차질을 위해 내전을 벌인 것이죠. 멕시코 소노라주에 위치한 기업도 물망에 오르며 중국 기업은 리툼 관련된 기업이면 설사자국 기업이라고 해도 봐주지 않을 정도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중국이 독점을 통해 가격을 통제하겠다는 의지를 본 세계 각국의 IT 기업들은 매서운 중국의 공세와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리툼 전쟁에 대비해 미리 자원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인식이 들었죠. 테슬라를 비롯해 첨단 기기 사업을 운영하는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SNS를 통해 리툼 가격이 미쳤다고 말하며 리툼 사업체를 직접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죠. 실제로 그는 리툼 광산 사업에 직접 뛰어들었고 공급망을 직접 장악하기 위해 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자원 경쟁에서 다소 뒤처진 상황이었죠. 반면 중국은 탄력이 붙어 소규모 광산 지대라도 리툼이 나온다면 무조건 사들일 정도로 한국 광산 산업까지 위협할 정도였는데요. 포스코를 비롯한 한국 기업은 미리 사둔 해외 리툼 광산으로 리툼 배터리 산업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었으나 지속적인 경쟁에 있어서 리툼이 부족했던 상황 한국에서는 끊임없이 위기론이 부상했는데요. 그러나 이 모든 걱정을 뒤로 할 만큼 엄청난 양의 리툼 광산을 한 번에 확보할 수 있게 되면서 이 걱정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여유있게 생산한 리툼을 외부에 수출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큼 한국의 입장이 과거와 달라지게 된 것이죠. 이미 중국에서는 장기 계약이 아니라 단기 계약을 체결, 할인률을 일괄 적용받으며 안정적인 공급을 원했던 한국 기업들은 중국 기업의 일방적인 단기 계약 체결에 비싼 값으로 리툼을 구입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대규모 리툼 광산의 존재가 밝혀지면서 압도적인 독점을 통해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향후 첨단 산업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던 중국의 계획이 한국의 광산 개발 때문에 수포로 돌아간 것입니다. 리툼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나트륨을 이용한 리툼 배터리 개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던 한국은 많은 양의 리툼에 접근할 수 있게 되어 리툼 배터리의 선도 국가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최근 삼성 SDI, SDI, 가스텔란티스와 손을 잡고 미국 인디애나주에 새 전기차 배터리 생산 공장을 설립하는 계획을 발표하며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로이터의 보도로 사실인 게 밝혀진 이번 대규모 투자에는 미국과 삼성과의 긴밀한 협력이 오갔던 것으로 알려졌었는데요. 리툼 광산 개발이 알려지기 전에 체결한 계약으로 만약 삼성이 리툼 광산에서 안정적인 리툼까지 공급받을 수 있다면 삼성은 배터리 생산 체인을 단일화해 더욱 큰 시너지를 볼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미국에서 생산될 것으로 예측되는 리툼 배터리는 원재료 수급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이번 발견은 삼성전자의 골칫거리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발견이었다는 사실도 간접적으로 알려졌죠. 삼성전자의 자극을 받은 기존 국내 자원 개발 업체들은 강원도만이 아니라 한국에 묻혀있는 리툼 부존 자원을 확인하기 위해 적은 양이 묻혀졌다고 알려진 단양과 울진 부근을 탐색 또 한 번이 대박을 노리기 위해 투자를 단행했다고 하는데요. 보통 한 곳에 묻혀있는 리툼 자원이 다른 곳에도 상당수 묻혀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 전북 무주에도 리툼 광화대가 존재한다고 알려진 만큼 어쩌면 대한민국은 리툼 왕국이라 불릴 만큼 엄청난 양을 보유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한국에게 정말로 소중한 기회가 찾아온 셈인데요. 그동안 자원으로 매번 불리한 위치에 놓여야 했던 대한민국이 역으로 자원부국이 되어 유리한 상황에서 산업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원부국으로 거듭난 대한민국이 중국의 갑질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기를 바라며 미래 먹거리 산업에서 한국이 세계 최강자의 위치에 오르기를 기원해보겠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전세계 제조업의 방향성은 인건비와 세금이 저렴하고 환경규제가 거의 없는 개발도상국의 공장을 지어 제품의 원가를 낮춘 뒤 마진을 높이는 경영 전략을 채택해왔습니다. 그 결과 삼성과 애플의 스마트폰 공장은 베트남과 중국 등지로 퍼져나갔으며 스마트폰에 부품을 공급하는 협력 업체들도 삼성과 애플을 따라서 개발 도상국으로 이전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흐름이 최근 들어서 급변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자국 우선주의가 퍼지면서 미국의 물건을 팔기 위해선 미국의 공장을 지으라는 정치 경제적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했으며 이런 압박은 우리 기업들 뿐만 아니라 전세계 기업들에게 정확히 먹혀 들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현재 중국보다 20%가량 큰 규모의 시장을 가진 경제대국이기에 미국 시장을 놓치고 싶지 않은 기업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미국의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의 막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등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올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현실적으로 미국의 공장을 확보한 기업들 이외에 모든 기업들이 국적을 불문하고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전망이며 특히 해외 공장을 가지고 있는 미국 기업들마저 미국 현지에 공장을 건설하지 않을 경우 똑같은 손해를 보게 될 전망입니다. 미국의 이런 조치는 사실상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정치 경제 전문가들의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중국은 미국의 가장 많은 수출을 하며 가장 많은 무역 극자를 거두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조는 지난 20년 이상 이어져 왔기에 현재 중국을 군사 경제 대국으로 만들어준 곳은 다름 아닌 미국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은 이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각종 첨단 산업에서 사용되는 중국산 원재료와 가공품을 원천 차단한다는 입장입니다. 대표적으로 전기차 배터리에 필요한 원재료의 상당수는 중국이 시장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 세계의 친환경 정책 속에 중국이 가장 큰 이익을 얻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나오고 있으며 우리 기업들도 중국산 원재료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기에 미국의 이번 정책에 큰 타격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지만 한국은 역사적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능력이 뛰어나 이번 위기도 헤쳐나가는 것은 물론 오히려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으며 글로벌 자원시장에서 독점적인 위치로 올라선다는 소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8월 미국의 중간선거를 앞두고 바이든 행정부는 다급하게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법안을 제정하면서 국내 자동차 업체로는 현대기아의 전기차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현대기아 전기차는 대부분 한국에서 생산되어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다른 일본이나 유럽산 전기차는 현재 미국 시장에서 존재감이 없는 것과 비교해 한국의 전기차는 테솔라에 이어서 미국 시장 점유율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전기차보다 빠르게 성장하면서 시장을 장악해가고 있었기에 이번 IRA 법안은 더욱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지난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후 IRA 법안이 조금씩 완화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우선 올해 안으로 시행이 예정된 일정이 내년 3월으로 전면 연기되었고 여기에 현대차에겐 전기차 리스 분야에서 보조금을 100% 지급한다는 조항을 포함시켜 국내 전기차 업계가 IRA 걱정을 한숨 덜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리스 비율은 40%에 육박하며 전기차를 리스로 구매할 때 친환경 보조금을 100% 받는다면 현재 40%의 리스 비율이 훨씬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절반가량의 걱정을 덜은 한국의 전기차 업계는 미국의 IRA에 대응하기 위한 원자재를 공격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배터리 업체인 LG에너지솔루션과 포스코 등 많은 기업들이 미국 호주 캐나다부터 칠레 아르헨티나까지 배터리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원자재 공급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5년간 5만 톤 이상의 수산화 리튬을 공급받는다는 계약을 했고 캐나다에서는 31개 핵심 광물에 대한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어서 포스코에선 아르헨티나의 리튬 호수에 대한 소유권과 개발 권한을 확보해 연간 12만 톤이 넘는 수산화 리튬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포스코 측에 따르면 해당 염호엔 1500만 톤 가량의 리튬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전기차 배터리 4억 개 가량을 생산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얼마 전 리튬 공장 중공식을 마친 아르헨티나 옴브레 무예르토 호수엔 염분과 불순물로 다른 생물이 살 수 없지만 상당량의 리튬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한국식 염전의 방식으로 호순물을 끌어와 증발시키면 기존 호순물보다 4배터부터 5배가량 농축된 고농도의 리튬 용액이 만들어지고 여기에 포함된 나트륨 칼슘 등 불순물을 제거하여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가공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매장량 규모로 봤을 때 한국에서 사용되는 배터리와 수출하는 배터리를 합쳐 10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리튬이 존재하며 2030년 한국의 리튬 생산 규모는 세계 1위까지도 노려볼 만하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미국의 IRA로 배터리 소재의 탈중국 현상이 가속화되어 중국은 매장량이 많아도 이를 주문하는 업체가 없게 되어 더 이상 원자재를 생산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게다가 포스코의 리튬 호수엔 아직까지 탐사가 안된 부분에서 채산성이 있는 리튬 매장지가 계속 확인되고 있기에 앞으로 이곳에 묻힌 리튬 매장량은 대누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미국과 FTA를 맺지 않고 있어 배터리 보조금 지급 대상 국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한국이 확보한 호주와 칠레의 리튬 광산의 경우는 미국과 FTA를 맺고 있어 보조금 지급은 물론 IRA 기준을 충족하지만 아르헨티나보다 채산성과 생산량이 부족하며 현지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로열티나 세금도 비교적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포스코 측에서 리튬을 생산해 수출하게 되면 3%의 로열티를 지불해야 하지만 칠레는 20% 수준의 로열티를 지불 해야 하기에 매장량과 채산성 그리고 수익성 측면에서도 아르헨티나의 리튬 호수를 활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때마침 미국과 아르헨티나 는 현재 FTA 관련 협상 중이고 세부 내용을 조율 중이라고 알려져 관세 문제가 해결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FTA 관련 협상은 여러 경제적인 이해관계 가 달려있기요. 체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며 체결 여부도 불투명합니다. 그런데 미국과 아르헨티나가 FTA 를 맺지 않아도 한국이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등장했습니다. 현재 아르헨티나에서 생산된 리튬의 원재료를 한국으로 수입하여 수산화 리튬으로 가공하고 배터리 업체에 납품하면 IRA 위 생산 조건을 만족 하게 됩니다. IRA 배터리 관련해서는 배터리를 구성하는 핵심 광물의 40% 이상을 미국 또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FTA 를 맺은 국가에서 채굴 및 가공을 해야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것으로 한국은 미국과 FTA 를 맺고 있기에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아르헨티나는 미국과 정치 경제적으로 분쟁이 없기에 이런 전략이 가능합니다. 중국의 경우는 IRA 관련법상 중국산 원재료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중국 원재료를 수입해 한국에서 가공한 뒤 미국에 수출하는 방법이 통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오래전부터 한국은 아르헨티나를 포함한 남미 4개국과 FTA 를 추진하고 있었지만 코로나 상황 이후 협상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FTA 협상을 지난해부터 재개하는 가운데 남미 4개국 그 중에서도 아르헨티나와 FTA 가 체결되면 우리가 현지에서 확보한 리튬과 같은 천연자원을 한국으로 수출한 뒤 한국에서 가공하여 배터리 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아르헨티나와 FTA 가 체결되지 않더라도 미국의 보조금 100% 를 받을 수는 있지만 FTA 가 없다면 한국으로 리튬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관세가 발생해 원가 상승의 요인이 있습니다. 한국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해답을 찾아내는 것은 물론 오히려 자원분국으로 가게 될 길이 열리자 미국과 중국은 크게 당황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 진출한 한국의 배터리 3사는 2030년이 되기 전에 미국 내 배터리 시장 점유율 75% 를 달성하게 될 전망입니다. 현재 미국에 진출한 배터리 기업 들 중에서 미국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으며 한국이 독과점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배터리 기업들도 미국 시장 진출을 원하고 있지만 아직 배터리 제조 기술력이 부족해 고객사 확보 가 되지 않아서 자국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유럽에서만 공장을 건설 중인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IRA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 시장을 점령한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에게 추가적인 세금을 거두려는 속셈 이었지만 한국 기업들이 까다로운 IRA 요건을 충족시킬 방법을 찾아내 미국은 한국의 배터리 업체들에게 한 개당 수백만 원에 달하는 보조금 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재 글로벌 1위 배터리 기업은 중국의 catl 이지만 이들의 매출은 대부분 중국 내 물량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IRA와 유럽의 원자 재법으로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이 중국제 배터리 탑재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에 catl을 비롯한 중국의 배터리 업체들은 더 이상 중국에서만 생산하지 않고 다른 글로벌 배터리 기업들처럼 미국과 유럽 지역어 신규 공장을 건설하기 위한 검토에 나섰지만 중국 당국에서 미중 갈등을 원인으로 중국 배터리 기업의 미국 신규 공장 건설을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측에 자존심이 걸린 일이긴 하지만 이런 조치는 중국 배터리 기업에겐 굉장한 손해가 됩니다. 지금 당장은 중국에서 쏟아져 나오는 배터리로 점유율 1위를 하고 있지만 당장 2025년만 해도 한국의 배터리 공장이 미국과 유럽에서 완공되기 시작하면서 IRA와 원자 재법을 무기로 현지 배터리 시장을 장악해 나갈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미중 갈등 으로 인해 자신들이 1위 하던 배터리 분야를 눈뜨고 한국에게 빼앗기게 생긴 상황입니다. 여기에 한국 기업들은 현지에서도 민심을 크게 얻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르헨티나의 조단위 투자를 통해 막대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이런 민간 교류로 한국의 이미지와 국격이 상승한다면 현재도 도입 논의가 나온 fa-50 경공격기 와 이 밖의 한국산 방산 장비 등 다양한 교류가 추가적으로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지난 2008년 6월 무인항공 활용 전문가 김병헌씨는 헬기를 타고 공사부지를 찾아보던 중 충남 보령에서 거대한 기하학적 무늬의 미스터리 서클을 발견했습니다. 인적이 없는 거대한 초지에 마치 태극 무늬를 그려둔 것 같은 이 광경을 목격한 그와 촬영팀은 충격과 경이로움에 휩싸였죠. 보통 미스터리 서클은 누가 그렸는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아 ufo가 그린 것이다 라는 설이 일반적인데 보령의 미스터리 서클 역시 그러했습니다. 지름이 200m 는 좋게 넘어 보이는 이것을 만약 인간이 그렸다면 이 역시 비상한 일입니다. 트랙터로 제초작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트랙터의 회전반경을 생각했을 때 저렇게 작은 원을 그리거나 정확한 원을 그리는 것이 사실상 어렵고 재초기 예초기 로 제초작업을 했다 하더라도 이 역시 어렵습니다. 저렇게 정확한 모양을 하늘에서 그렸을 리는 만무하고 작업자가 직접 생각하며 했더라도 그의 두뇌가 미스터리니까요. 어쨌든 한국에서 최초로 발견된 것으로 보이는 미스터리 서클의 비밀은 바로 가수 서태지가 건백을 알리는 총보용 으로 제작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일단락됐습니다. 그로부터 13년 뒤 이번에는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인공위성으로 신기한 사진을 찍어 공개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자신들이 쏘아올린 인공위성 으로 포착한 지구의 모습을 소개하는 지구 전망대 어스 오브 저버터리 라는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하늘에서 지구를 내려다볼 기회가 없는 일반인들이 인공위성 으로 찍힌 사진을 볼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죠. 그런데 작년 2월 중순 나사는 맨 18 인공위성이 찍은 사진을 한 장 대문에 걸어두었는데 사진이 몰수록 신기합니다. 크게 4개로 나뉜 섬을 둘러싸고 바다위가 전부 까만 점으로 촘촘히 찍혀 특정한 패턴을 보였는데요. 도대체 이러한 패턴을 만들어낸 까만 점의 정제는 무엇일까요 조선의 제16대 임금 인조는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수라상 앞에서 김희상궁이 기미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헌데 김희상궁이 검은색 종이를 밤에 싸먹는 모습이 신기해 자신도 똑같이 이를 하얀 쌀밥 에 싸먹어봤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음식인데다 짭짤 고소한 것이 그런대로 입맛에 맞았던지 김희상궁에게 음식의 이름을 묻습니다. 그러나 김희상궁은 딱히 정해진 이름은 없고 전라도 광양에 김 김여익 가 올린 불건이옵니다 라고만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인조는 마땅한 이름이 없으니 그냥 김이라 부르라 고명했 다고 알려졌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바로 그 김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김을 식용으로 사용한 역사는 천년이 넘지만 김을 처음으로 양식한 사람은 전남 광양에 살던 김여익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1714년 광양연감 허심이 쓴 김여익의 묘표 채표 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김여익으로부터 시작된 김 양식 덕분에 김 수출은 매년 신기록을 써내려가고 있는데 어느새 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한국 식품이자 농수산물 중 가장 많은 수출을 기록하는 효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어찌나 양식법이 신기했던지 웹사이트 대문에 걸어두기도 했습니다. 지난 2021년 2월 말 미국 나사는 인공위성으로 찍은 지구의 모습을 소개하는 지구전망대라는 사이트 대문에 한국의 남해안을 촬영한 사진을 걸었습니다. 완도를 중심으로 찍힌 이 사진에는 해조류 양식장 이 점선처럼 흩어진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나사는 대부분은 실제 색상 이지만 바닷물의 특징을 나타내기 위해 일부 음연과 색조를 분리하고 필터링 했다 고 밝히면서 완도는 기온이 따뜻하고 조수가 강하지 않아 얕은 바다에서 김 다시마 미역 등을 기르기에 가장 이상적인 환경을 갖췄다 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해조류는 보통 부표가 달린 로프에서 양식하는데 이 기술 덕분에 만조때 충분한 햇빛을 얻을 수 있을 만큼 해조류가 수면에 가깝게 위치할 수 있고 간조때에도 바닥에 긁히지 않는다 며 한국은 초밥에 사용되는 붉은 김 파이로피아 수출량에서 세계 1위라고 소개하기도 했죠. 그런데 완도 앞바다에 짝깔린 천연자원에 가까운 김은 한국이 세계에서 으뜸이고 바다가 존재하는 한 다시 말하면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한 영원히 채굴할 수 있는 금광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러시아의 경우 전쟁 중에도 한국산 김을 엄청나게 수입하고 있죠. 지난 2022년 5월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3개월 뒤 한국 김수출협회는 재미있는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2021년 러시아 김수출이 약 4699만 달러로 2020년에 비해 약 50.8%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출액으로 따지자면 미국과 중국 일본에 이어 러시아가 한국의 4위 김수입국인 겁니다. 2016년 12에서 5년 만에 급성장 했죠.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시작된 후 통계입니다. 올해 2월 말까지 러시아에 대한 김수출은 약 650만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3월과 4월에는 각각 168만 달러와 152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수출이 절반으로 출기는 했으나 여전히 러시아 로부터의 수요가 끊이지 않는다는 의미인데요. 특히 러시아에 많이 수출되는 품목은 마른 김으로 1월부터 4월까지 수출된 양이 약 321,737kg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4.7%나 증가했습니다. 전쟁 중에 오히려 더 많은 물량을 수입했다는 것이죠. 보통 해외에서 인기를 끄는 한국 김은 스낵 김입니다. 간식처럼 먹을 수 있는 김이고 영화 배우 휴쟁맨 이 딸이 길거리에서 김을 먹는 사진이 공개된 적이 있기도 하죠. 그런데 마른 김이 늘어난다는 것은 이를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요리해 먹는다는 뜻입니다. 참기름을 발라 맛소금 뿌려 구워 먹든 김밥을 싸먹든 삼각김밥을 만들어 먹든 볶음밥에 첨가해 먹든 어떤 방식으로든 김을 직접 요리한다는 의미인 것이죠.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마트에서 김을 구매해 먹을 수 있어 그 의상을 실감하기 어렵겠지만 사실 김은 한국산 농수산식품 중 압도적인 수출 1위 품목입니다. 2021년 김 수출액은 6억 9,280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8,896억 원을 기록했는데 이로써 연간 김 수출 1조원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 대비 15.4%로 급증하면서 성장세도 눈에 띄게 두드러지는데 이로써 수출 2위 참치 5억 7,920만 달러 와의 격차도 매년 크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한국김산업협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현재 한국김은 전세계 114개국 에 수출되는 그야말로 효자 중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죠. 더구나 한국경제에 있어서 김은 참치 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고부가 같이 상품이기도 합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완도 등지에서 직접 양식해 왔기 때문에 외국의 특허료를 지물하는 등 물필요한 비용지출 없이 100% 국내 어민의 손에 쥐어집니다. 원재료를 수입할 필요도 특허료를 지불할 필요도 농약을 사용하거나 특정 재배 환경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하늘이 내려준 천혜의 환경과 어민들의 땀구슬로 이뤄낸 작품이 바로 김양식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산 김이 어떻게 전세계 시장에서 이토록 큰 인기를 얻게 된 것일까요 2017년 7월 17일 스위스 제네바로 잠시 이동해보겠습니다.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제40차 식품규격위원회 코덱스 총회가 열렸고 이 자리에서 코덱스는 한국이 제안한 김제품 규격안을 아시아 지역 규격으로 인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식품 분야의 유일한 국제 규격인 코덱스 규격은 전세계 187개국의 식품 기준으로 국제 교역에서 분쟁 해결의 기준이 됩니다. 코덱스 규격 중 해조류와 관련된 규격은 김이 최초인데요. 포자를 받출해 심어 양식하는 김은 조금 과장해 백번이 손길을 거쳐 우리 밥상에 오릅니다. 즉 많은 정성이 필요한 해조류라는 의미죠. 현재 전세계에서 김을 생산하는 국가는 한국과 중국 일본 태국 정도에 불과한데 이 중 한중일이 전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9%를 넘고 그 중에서도 한국이 가장 많은 김을 생산합니다. 지난 2012년 한국은 꿈의 숫자 1억 속을 넘겼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속은 100장을 의미합니다. 2011년 까지 세계 최대 생산국이던 일본이 8500만 속에 그치면서 사상 최초로 세계 1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매년 생산량이 증가하다 2021년 약 1억 4513만 속까지 생산량을 늘렸죠. 그런데 같은 김 생산국이라도 한국산 김을 수입하는 실정입니다. 일본의 경우 전체 수입 김의 82%가 한국산 김으로 알려졌는데 마른 김과 조미 김의 비율에 5대 5입니다. 일본에서는 김을 솔안주로도 먹고 밥과 함께 섭취하기도 하는 만큼 한국이 직접 맛을 가미한 조미 김과 자신들이 직접 요리해 먹을 수 있는 마른 김을 함께 수입하는 겁니다. 중국 역시 조미 김과 마른 김을 골고루 수입 하고 있는데요. 태국이 조금 특이합니다. 태국은 의외로 꽤 많은 김을 생산 하지만 태국으로 생산되는 한국산 김의 97%가 마른 김입니다. 태국 에서 제조되는 스낵 김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산 김의 수출이 증가하는 이유는 한류의 영향도 크지만 무엇보다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서 활발한 웰빙 트렌드 덕분입니다. 한때 서양인들은 김의 겉모습을 보고 검은 종이라거나 잡초 미개한 음식 등으로 부르며 무시 하면서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식품 취급을 받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나 김이 가진 효능이 알려지고 한류 열풍을 등에 업은 외국인 유튜버들이 한국 김을 소개하는 영상을 끊임없이 제작하면서 시너지 효과가 생겼는데요. 다만 특이하게 한국은 참기름 또는 들기름을 바른 후 소금을 뿌린 형태의 김이 소비되지만 서양에서는 쌀이 주식이 아닌 관계로 간식처럼 김을 섭취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소스를 활용해 간식처럼 만들어 생산하죠. 한국산 김의 인기에는 김의 품질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 김은 워낙에 까다로운 생산 조건을 필요로 합니다. 즉 깨끗하고 청정한 바다에서만 생산되는 것인데 지저분하고 오염된 바다 에서는 생산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반드시 조류, 일조량, 수온, 연분의 4박자가 맞아야 비로소 최고의 김이 생산되는데요. 의도 34터부터 37도 해안에서만 생산되며 같은 의도라도 수온에 따라 맛이나 성분이 다릅니다. 최적의 수온은 약 5터부터 8도인데 4도 이하로 내려가면 성장이 되지 않고 15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뿌리가 녹아버립니다. 여기에 중국이나 일본과 달리 한국은 해안선이 길어 갯벌이 크게 발달했는데 갯벌에서 양식하는 우리나라 김은 불에 잠겼을 때 갯벌이 공급하는 풍부한 영양분을 그대로 흡수하기 때문에 영양과 맛이 뛰어나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한국산 돌김이나 재래김 등은 한국 고유의 자연환경에서만 생산될 뿐 일본이나 중국에서는 같은 품질의 김을 만들 수 없습니다. 농약도 필요 없고 비료도 필요 없이 하늘이 내린 천혜의 자연환경에서만 자라는 영원히 캘 수 있는 금이지만 가장 까다롭게 생산되는 금이기도 합니다. 또 한가지 차이점은 맛을 가미하는 조미 기술입니다. 일본과 중국은 대부분 스시용 김을 생산하는데 주력하기 때문에 두껍고 습기만 제거된 김을 생산하며 대부분 내수시장에서 소비됩니다. 반면 한국의 조미김은 참기름이나 들기름 등으로 풍미를 더하고 맛과 품질이 우수한 소금으로 간을 맞추기 때문에 간식으로도 소란주로도 최고로 꼽힙니다. 이러한 조미기술은 감히 일본이나 중국이 따라할 수 없는 한국만의 독보적인 기술입니다. 한때 바다의 잡촌이 검은 종인이 무시당하던 김은 어느새 한국 농수산품 중 독보적인 1위 수출 품목으로 떠올랐습니다. 최근 일본 기업에서 한국에 진출해 김 생산을 준비해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원산지를 달고 수출될 것이라는 기사를 봤습니다. 한국이 가진 고유의 기술을 빼앗기 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